이 세상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다 여름 나의 꿈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허리 부러질라고 이불 밖으로 오래요 나 이번에 휴학 가려고 휴학? 뭐 할 건데? 계획은 있어? 그만 물어봐! 내 맘이야! 기쁨, 분노, 슬픔, 즐거움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? 집, 학교, 집, 학교, 집, 학교, 집, 학교 주체를 못하게 학교만 죽었잖아 2년 동안 이 날만을 기다렸다 아무도 날 맞지 못해 근데 언제까지 농담만 할 거야? 봄, 여름, 가을, 겨울 4계절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? 오늘도 똑같은 일상 지난 학기처럼 똑같이 살 거야? 이젠 지겹다 이번 방학 도서관에 앉아 열심히 공부한 당신 이 학기로 그냥 심심하게 보낼 거야?